6구째 기가 막힌 코스로 공이 갔습니다 1루 송구 2루에서 1루 1사 주자 2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쳤습니다 2루 수자 맞습니다 빠르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명살타가 나오네요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1구 갑니다 드라이크 제 2구 롯데자이언스의 폭발 역이 여기서 나오네요 2수 초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허치입니다 2구째 2구 미트질을 해보지만 볼입니다 1볼 1 스트라이크 2수 타자의 카운트입니다 2앤원 카운트 2수 공을 공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5구째 파울 파울 6구째 쳤습니다 1루 수켓지 1루에 2사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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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 3구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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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째 4구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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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 2루 강승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지금의 안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므로 송구 세입 3루 세입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1루 주자 뜁니다 스트라이크 2구 2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2루수 캣치 아웃입니다 지금은 너무 맞추는데 급급했어 스코어는 1대 1 양팀 제 1구 두라이크 타자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기가막힌 공입니다 2구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안타는 그야말로 만들어낸 안타죠 1승을 하는군요 제 3구 구자 2루로 띕니다 4구째 윙 윙 5구째 당장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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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소로로 망입니다 롯데자이언트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5구 타자가 등장합니다 초구 5구 5구 2구째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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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 5구 5구 4구 6구 5구 6구 투수 1구 아주 잘 고르네요 볼 2구 쳤습니다 2루수 빠른 처리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었습니다 경기는 9회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스타이크 기가막힌 공입니다 2구 던집니다 과자가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 3구 갑니다 공 1개 정도 빠졌어요 볼 4구 쳤습니다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빠른 배트스피드로 안타를 쳐냅니다 적토마 이병규 선수가 5개 등장합니다 컨택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잠실구장 한켠에 그의 등번호 9번이 0구 결번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9 Brook 3 5 6 5 9 5 2 5 4 5 5 찼습니다 투스캐치 투수 잘 잡았습니다 일루에 노하우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제 1구 제 2구 봤습니다 3구 타자의 카운트입니다 4구 파울 타이밍은 좋았어요 5구째 찼습니다 투스캐치 아 아웃되는군요 1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3타수 무한타 이 선수 아직 안타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이번 타석에선 뭔가 하나 해줘야겠어요 2구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하네요 타자의 카운트입니다 이정후 선수가 들어옵니다 4구 4구 빠른 처리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었습니다 네 수비의 야타로 키움 히어로스가 경기를 뒤집습니다 초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파자 공을 건들지도 못하네요 2구 2구째 파울입니다 투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수영합니다 삼진 타자의 타이밍이 이닝 마무리하고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부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롯데자이언스의 파팔력이 어디서 나오나 무사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기대해봅니다 투수 1구 투수 밑트질을 해보지만 볼입니다 제 2구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배틀을 내지 못하네요 3구 스윙 타자 허치입니다 기가막힌 공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하프라이크 아웃됩니다 아웃 잘 잡아줬습니다 1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제 1구 잘 잡아줬습니다 2아웃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타석에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홈런 타자 특히 클라치 능력이 정말 탁월한 선수입니다 4타수 1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이 선수 오늘 안타를 기록했죠 이번 타석도 기대해봅니다 1볼 1볼 2수 공을 뿌림 2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3구 갑니다 볼 타자 잘 왔네요 4구째 스트라이크 3층이 아주 좋습니다 5구 5구 스윙 타자의 타이밍이 전혀 많 상대에 비해 전력은 앞섰지만 정신력에서 밀린 경기였습니다 금요 5구 5구 4구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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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구